그러자 검찰은 공수장 내용에 이 같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른바 근거도 남겨뒀습니다. 김성태가 돈을 보낼 즈음 북한 인사를 만나서 화영이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돈 쓰게 됐다라고 북한 인사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연결고리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검찰 공수장 내용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검찰의 논리대로 저희가 단계별로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그 1월이에요. 김성애가 아까 안부수에게 야다 곤란하게 됐다 200만 달러라도 만들어줘 라고 하자 두 달 뒤 1월에 2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보냈다라는 그 시점 그 인접한 시점. 김성태가 송명철을 만납니다. 중국에서 화영이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송명철이 아니 뭐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공수장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검찰에서는 경기도가 썼다라는 그 돈은 쌍방울이 쏴준 그 돈은 경기도와 무관한 돈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장면을 검찰은 검찰의 공수장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형 때문에 내가 돈을 대신 내줬다라는 근거로써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만찬 도중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바꿔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이 통화가 기억에 현재는 없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저 통화가 이 대표 기억에 없다라고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저 통화를 기억하신다면 무슨 취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까라는 다음 질문이 가능할 텐데 저 통화가 현재는 애석하기도 이 대표 기억에는 부재해서 물어볼 수는 없게 됐는데 일단은 검찰에 따르면 타이밍은 맞는데 김성태가 안부수에게 200만 달러를 만들어줘 그러자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고 그쯤 송명철을 만나서 화영이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돋 쓰게 됐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 내줄 수도 있지 뭐 라고 했다라는 것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 앞 퇴위의 김성태 실장과 송명철 부실장을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면 이게 해결될 텐데. 그러면 바로 되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결국 일단은 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또 김성태의 주장을 담은 것이니까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장은 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지금 0과 100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저는 50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화영도 몰랐고 이재명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화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김성태 회장이 부패한 기업인 아니냐. 이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믿을 것이냐.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 송군과 관련된 것 이외에 가장 많은 사실 형량을 받은 것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양쪽을 다 속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쪽을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거에 설득력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부지사 이름을 김성태에게 팔고 다니면서 저런 일을 벌였다. 속여서 보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로 가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으면서 뭔가 쌍방울에도 대가를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확 해버리면 어떡해요? 나 도지사에게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고를 했... 그런데 지금 사실 작년에 한 번 보고를 했다는 것도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회유가 있습니까? 검찰의 회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증거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건 독단적으로 뭔가 양쪽을 속여가면서 사기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깔끔하게 뭔가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50이라는, 0과 100이 아니라 50이라는 곳에 전선을 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더 유리한 진영인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전화요? 전화는 정치인들이 수많은 전화 받죠. 수많은 전화 받으면서 그냥 연결해 준 사람이 우리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 그 통화를 연결시켜준 사람, 이화영이 통화를 연결시켜줬다는 건 뭔가 증거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남아 있지 않지만 통화 사실은 뭔가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 나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보고를 받았지만 아까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런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거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명확히 설명을 해 준다면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고 무죄라면 뇌물받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감싸지 마라.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막판에 송춘 부의장이 그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흥미로운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이제 검찰 제 취지하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정치인 수사라든지 기업인 수사를 하다 보면 이른바 거짓말을 합니다. ABC가 있으면 다 거짓말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일지를 일단 계산하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이런 이득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한테 이득이 뭐가 있지? 저렇게 다 이해해서 이득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나 유아영 지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모든 걸 소설을 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저 정도 소설은 굉장히 어려운 소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설을 써서 득이 뭐지? 거짓말 거짓말인데. 저의 거짓말 들통나면 굉장히 크게 당하는 겁니다. 무거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저렇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객관적으로 본다면 서로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를 계산해 본다면 누가 이른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누가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공수장 내용을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대북 선금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물증도 없다. 희대의 조작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와영 측 변호인은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다소 간접적인 입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북한 인사가 돈을 달라라고 강관해서 결국 김성태 회장이 대신 줬다라는 검찰 공수장 내용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수사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